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토요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불가리아에서 레키로나 203억원 구매했다는 조네딘 조단님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청주를 갔다가 아침에 올라오고 있는데 민속초님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구요 불가리아에서 203억원 정도 구매를 했다고 조네딘 조단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셀트리온 관련된 정보를 자기 블로그에 최신 정보를 올려주시는데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낮추고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고 계속 발표가 나왔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지금 레키로나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지금 불가리아에서는 계약일은 2월 2일이며 낙찰 공급일은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지금 레키로나를 203억원을 수출하게 된거죠 그리고 이 수출 주체는 헝가리 법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원이구요 지금 여기 조네디 조단 님도 이렇게 적으셨는데 세포주 실험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중환응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레키로나인데 적지 않은 계약 규모, 불가리아의 결정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가리아에서 낙찰된 정보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여기 컨츄리 불가리아 보이죠 그리고 레크로나, 레그담비마 보이구요 셀트로네스케어 헝가리 법인 보이고 여기 보면 금액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03억원 정도인데 Dat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계약을 하기로 결정한 날이 2022년 2월 2일이구요 Total Value of the Contract 계약 금액을 말하는 거죠 지금 29924100 불가리아 화폐 단위이구요 이게 환산을 하면 한 20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Date of Dispatch of this Notice 이 사항에 대해서 공표한 날이 2022년 3월 1일 조네에디 조단님이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 좋은 글을 써주셔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구요 큰 기대를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작지 않은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계약이 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